바이오에 제이홉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연어 포켓 샐러드와 비빔국수와 만두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피드 렛츠고! 추억 돋네요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콜라로이드 스캔을 해서 피드에 올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SNS에 저의 일상들을 공유를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폴라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가 보수하였던 그런 폴라로이드를 떨쳐내고 그냥 일반적인 피드로 돌아왔습니다